도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이어 연일 1천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도내 확진자 수는 1,131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주가 485명, 익산 164명, 군산 142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 나타났으며 병상 가동률은 18%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사에 다시 1명을 감염시키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